안녕하세요. 슬랩 베이스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뮤트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음과 그 다음에 뮤트 음이 정확하게 구분되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예제 23번 볼게요. 일단 코드를 보면 A F G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위치가 A F G 이렇게 되겠죠. 자 리듬 단 투따단 투따단 이렇죠. 단 투따단 투따단 자 두번째 마디가 자 이제 F로 가니까 단 투따안 이렇게 해머온으로 갑니다. 그 다음 G A 연속해 보면 단 단 단 단 그렇죠. 따단 투따단 뚜룽뚱뚱뚳뚳뚳뚳뚳뚳뚳뚳뚳뚳뚳뚳뚳 단 단 자 예제 24번 볼게요. G 마이너죠. G 마이너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될거고 NC라는 것은 노코드의 약자인데요. NC라고 적혀있으면 코드를 연주하는게 아니라 리프죠. 일종의. 자 여기서는 Bbc니까 베이스만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피아노나 기타 모든 파트의 악기들이 이렇게 음을 연주하는거죠. 자 어떤 교재에서는 심표되어 있는 부분에 NC라고 적어놨더라구요. 자 그건 아닙니다. 자 심표는 심표일 뿐이고 NC라는 것은 코드 대신 이런 특정한 음을 연주하는 것을 NC라고 하는거죠. 자 한번 연주해볼게요. G를 이렇게 F로 꾸며주죠. 요렇게 이렇게 G로 꾸며주고 툳툳 그 다음에 자 Bb는 G 마이너에서 삼음이죠. G 마이너가 G, Bb, D잖아요. G, Bb, D. 자 코드 터내죠. 자 리듬 따안 탓따 따란 으 탓 심표가 있죠. 1&2&3&4& 그 다음 1&2&3&4& 그 다음 똑같죠. 따안 탓따 따란 탓 그 다음 리듬이 따 투 투 따 투 투 따란 1&2&3&4& 자 이때 뮤트를 할때 Bb은 여기니까 요 상태에서 그냥 뮤트를 하면 이렇게 둥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손가락을 다 대야됩니다. 이렇게 요 상태에서 뚝 뚝 뚝 뚝 이렇게 자 그럼 카운트 하면서 다시 연주 해볼게요. passes 1&2&3&4& 1&2&& 제 niego 1, 2, and, 3, and, 4, and 자 트랙과 함께 연주해 볼게요 자 예제 25번입니다 C마이너 입니다 C마이너 이기 때문에 플랫이 3개 붙은 조이죠 자 근데 제가 악보에는 이렇게 조표로 표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임시표로 표기했는데 사실은 플랫이 3개 붙었기 때문에 C, M, R 이렇게 세 군데에 플랫이 붙습니다 자 영어로 하면 C는 Bb, M는 Eb, A는 R는 Ab 이렇게 세 군데에 붙죠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 B와 E와 A는 다 플랫이 붙어 있습니다 자 리듬 보면 단, 투따단, 투따단, 투따단 23번과 똑같은 패턴이죠 단, 투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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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따란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에 C, Eb, C, Bb 자 이게 그냥 C마이너 펜타토닉이죠 C마이너 펜타토닉 위치가 자 C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자 여기가 다 펜타토닉 위치가 되겠고요 자 원활하게 펜타토닉을 연주하기 위해서 롤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롤링이 뭐냐면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시에 여러개 누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연속해보면 그 다음에 Ab이니까 옆으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F, G, Ab, Bb 자 scene 1,2,3,4,1,2,3,4,1,2,4,1,3,4,1,2,4,1,2 자 26번입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보통 thumb으로 연주할 때 4번줄, 3번줄 위주로 연주되는데 얇은 줄 있죠. 1번줄이나 2번줄 이렇게 thumb을 치기에는 좀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줄과 1번줄 치는 연습을 따로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예절을 보니까 G를 치고 F, 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번줄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 겁니다. 코드가 G마이너니까 G마이나 펜타토닉을 연주하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요음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마디 보니까 G, F, G 이렇게 한줄 건너서 2번줄에서 thumb으로 치게 되어있죠.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연속에서 연주해보면 빰, 빰, 암빰, 빰, 빰, 투, 투, 따,란. 역시 넷째 마디를 원활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롤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전부터 해보면 자 27번을 보면 씨름과 뮤트음이 이렇게 대비되게 되어 있는데 씨름은 정확하게 딱 음이 나와야 되고 뮤트는 정확하게 뮤트가 되어야 되겠죠 자 뮤트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한 개만 손가락을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잡음이 나죠 의도치 않은 하르몬닉스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손가락을 이렇게 4개 다 얹고 확실하게 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줄을 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줄에서 또 음이 울리거든요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4 & 4 & 4 & . 넷째 마디가 1 & 2 & 3 & 4 & 1 자 그래서 씨름 위치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 연습 많이 해서 빠른 템포까지 연습하면 좋습니다. 좀 빨리 해 볼게요. 1&2&3&4&1&2&3&4&1&2&3&4&1&2&3&4&1&2&3&4& 좀 더 빨리 하면 요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8분 음표인데 나중에 16분 음표에서도 이게 많이 쓰이니까 메트로놈으로 한 50 올려가면서 여러 템포에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트랙과 함께 연주해 볼게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악기 연주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예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 żgeis게 저희는 다른 Тамgr 확인 ups의 targeted 활동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다들 좋은 방법으로 쓱瑞가大的 기술을 rein教해 infrastructure every day. 안녕하세요. till